전 세계에서 백의성 역사 강사를 검색하시는 수많은 우리 브랜드 텔러포 백의성 강사의 회원 여러분,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또 백의성 강사를 한번 찾아보시는 많은 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는 것은 바로 국민연금공단 남부지역본부 신중년 아카데미 뿌리찾기라고 하는 것의 해주정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할 북관대첩 정문부라는 사람을 오늘 해 들어갈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여러분 정문부는 별로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이랬는가를 오늘 좀 설명을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제목을 달아놓은 게 뭐야? 제대로, 여러분. 역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역사고관여층이라고, 역사고관심층, 나는 역사책 한두 번 읽어봤다 수준이 아니고, 왜? 자기가 역사방송도 하고 역사로 책을 쓰려고 하는 이런 분들 있잖아, 여러분들. 저는 역사학과를 나왔습니다마는, 국사학과를 나왔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더라도 왜 민간에서 역사하시는 이런 분들 되게 많죠? 그리고 또 책까지는 아니더라도 역사 답사 이런 거 즐기시면서 웬만한 역사학자들보다 더 이렇게 말빨이 세신 분들 이런 분들 많잖아. 그러나 그분들이 사실상 뭐야? 네가 역사를 얼마나 아는지 보자고 하는 시금석이 이거예요, 여러분. 네가 북관대첩을 알아? 이겁니다. 이거 왜 이랬느냐 하면, 여러분. 이 북관대첩 지역이 어디인가요, 지금? 이 북관이라는 말 자체가 옛날에 함경도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함경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 사람이 있습니까? 중국을 통해서 백두산으로 올라가서 그게 함경도라고 주장하시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거기는 지금 양강도예요, 양강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함경도는 북한에 웬만한 사람을 가본 적이 없는데요, 여기는. 우리 한국 사람은 대통령이라도 북한의 함경도를 가본 사람이 잘 없을 겁니다. 대통령일지라도. 아니, 대통령이 못 가고 영부인이 못 가는데 다른 사람 누가 가겠어요, 거기에. 여러분, 외국에서 북한으로 들어와도 북한은 폐쇄적인 국가고 아주 독재가 심한 국가이기 때문에 전부 다 관광객들을 통제합니다, 여러분. 통제해서 어디로 갑니까? 다 평안도, 평양 이런 데로 간단 말이에요. 함경도를 가고 성진시, 나진시, 북청, 원산, 단천, 안변, 정평 이런 데로 가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주영 씨 고향이 강원도거든요, 정주영 회장 고향이. 통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동해안을 거쳐서 왜 소떼에 이렇게 몰고 방북했던 거 있잖아, 자기가. 통천에 자기가 옛날에 거기에서 서울로 사업한다고 나올 때 소 한 마리를 훔쳐 갖고 왔단 말이에요. 돈이 없이 나올 수는 없으니. 그때 편지에다 몰아섰냐 하면 제가 꼭 갚고 씌우 이러면서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뭐냐 하면 소 100마리를 끌고 올라간 거예요. 고향 땅에다 이거 갚는다고. 그리고 아주 세계적인 퍼포먼스였죠. 트럭에 이렇게 실려서 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은 통천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올라간 것이 바로 함경도 해안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원산부터 이게 시작합니다. 흥남, 함흥 이런 곳 있잖아요. 그런 곳들이 다 함경도에 함경도에 해안가를 쫙으로 제일 끝에 뭐야. 여러분 그 제일 끝에 우리나라 영토인데 지금 러시아 영토로 돼 있는 거 뭐예요? 녹둔도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지금. 그러니까 원산부터 녹둔도까지가 다 함경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함경남도 북도 이러니까. 벌써 간 적이 없잖아. 그런데 뭐야 제일 교포들이 옛날에 북송선 타고는 다 원산으로 갔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제일 교포 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역사를 별로 연구 안 하잖아요. 그래서 뭐냐. 북관대첩에 대해서는 이거 어떻게 아느냐라는 말은 오히려 역사를 잘 아는 사람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네가 제대로 강의하는지 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북관대첩 정문부의 병장이라는 사람을 들고 나왔습니다. 정문부는 함경도 북평마사이긴 했는데 사실상 의병장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관군이 아니에요. 한 3분의 1쯤 관군이고 3분의 2는 의병장인데 이 관군은 좀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이 사람은 의병장입니다. 그런데 맨날 역사시험 같은 것이면 임진왜란 초기 의병장이 누구인가 그래가지고 충청도의 조헌 영유 고경명 그 다음에 경상도의 곽재우 그 다음에 정인홍 그 다음에 또 저기 충청도하고 전라도 이쪽에 걸쳐 있는 사람이 누구야 김덕령. 그렇죠. 아마 그런 식으로 많이 배우셨을 거야. 황해도 연안에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설명해 두 번째 시간에 설명했었던 이정함 같은 경우라든지 요 위에 정문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마 한 1990년대 말부터 그냥 이름만 두 개 이렇게 박혀가지고 다음 중 의병장이 아닌 것은 뭐 이런 거 맨날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시험에 이렇게 보면은 이정함하고 정문부 그래 정문부의 북관대첩이라는 건 언제부터 알려졌냐 하면은 2005년도 10월 말에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있던 북관대첩을 기념하는 북관대첩비가 우리나라로 송환이 됐어. 그때 여러분들은 갑자기 두 가지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저 비가 무슨 비길래 저렇게 당시에 통일부 장관이 누구예요? 정동영 여러분 서울대 국사학과 출신 정동영이 가가지고 북한하고 같이 이렇게 가서 뭐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에 저 비가 도대체 뭐길래 통일부 장관이 가가지고 저래하노? 그 다음 두 번째 아니 도대체 저 비는 또 뭐길래 북한에다 갖다 줬대. 실컷 우리가 돌려와가지고 북한에다 갖다 줬잖아. 근데 그 뉴스에서 그래가지고 원래 북한의 이 뭐데요? 여러분. 김책시라고 하는 곳에 김책은 또 뭔데 무슨 도시 이름이 그 모양이야? 이런 생각이 드시지요. 거기가 성진시에요. 성진시 여러분. 김책이라고 하는 김일서희하고 옛날에 같이 항일유격대라 하면서 그것도 해가지고 김일성하고 같이 만주하고 소련에서 이렇게 활동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김책, 최용건, 김일, 그 다음에 김일성이 원래 마누라 이름 뭐고 김정숙, 그 다음에 김일성 이렇게 다섯 명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김책시에 여러분 김책시라는 걸 거기다가 하나 이렇게 이름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바꾼 거예요. 김일성이가. 사람 이름으로. 우리로 치면은 뭐 정주영씨, 이병철씨, 뭐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해. 하시겠습니까? 그 말이죠. 그래서 김책시에 그게 딱 돼 있고 뭐 북한 국보 제193호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2005년 11월달 이전에 북한의 국보는 192개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93번째 행인 거 아닙니까? 자, 갔다 나왔더니 북한 사람들은 아니나 다를까 우리 대한민국이 1978년부터 이렇게 그 아니지 정확하게 말하면 1909년부터지. 아시겠습니까? 1909년부터 야스쿠니 신사에서 조소왕 선생이 발견해가지고 1978년도에 최 모 씨라고 하는 문화재 연구자가 가가지고 그거를 또 야 저거 빨리 돌려내놔라 이래가지고 막 노력을 해서 가져온 거는 얘기 안 해. 아시겠습니까? 야스쿠니 신사에 갖고 있다고 마치 저거 가져온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게 좀 열받는 일이지요. 그래갖고 북관대첩이 여러분 북한에 있잖아. 그러니까 북한의 역사교과서에는 이게 가장 위대한 승리야. 이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막 이거야 이거 이거. 아시겠습니까? 그냥 위대한 승리이긴 합니다. 우리가 보통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이라면 뭐를 합니까? 임진왜란의 3대 대첩. 1. 뭐야.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그죠? 예. 그 다음이요. 김시민 장군. 진주목사 김시민 장군의 뭐예요? 진주대첩. 제1차 진주성 싸움. 그 다음에 제3번째가 뭡니까? 권율도원수가 지휘했던 뭐예요? 행주대첩. 요 3개를 꼽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거기에 정확하게 말하면 북관대첩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우리나라 역사교육이 3대 대첩이라고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3대 대첩보다 북관대첩이 더 크냐? 그거는 아니고 막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산도 대첩이 그게 얼마나 큰 겁니까? 그거하고 비슷하다니까요. 정무부 장군이.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런 거 나머지 세 개를 싹 다 안 가르쳐요. 이거 뭐예요? 북관대첩이 이거예요. 이거 이상은 있을 수 없어. 최고야.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 4대 대첩으로 가르쳐야 된다. 이거 아마 수학능력시험이나 한국사능력검증이나 7급, 9급 한국사시험 공무원시험 치시는 분들은 조금 열받을 수 있겠네요. 4대 대첩이라 하지 마라. 내가 합격하고 난 다음에 내가 진학하고 난 다음에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실대음소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일단 교과서 바뀌는 거는 내가 붙고 난 다음에 바뀌라. 그렇죠? 함경도 개마고원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설명부터 안 하시더라고. 여러분 제가 한산도 대첩 여러분 저 경상남도 통영이라는 도시를 가시면 한산도 대첩의 현장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저기가 한산도 대첩이구나 이렇게 너른 바다에 말이죠. 배 안에 들어오는 거 보면 참 멋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말이죠. 여러분 그 한산도 대첩이라고 하는 거는 뒤로 돌아가면 통영의 사령부가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렇지? 바로 뒤에 있습니다. 일단 뭐야? 아주 넓어요. 바다예요. 그렇죠? 근데 만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홈그라운드로 들어오는 거야. 왁키사카 야스와루가 유인된 게 지가 바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행주 대첩도 행주 산성에 딱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경기도의 조강지역 말 그대로 예성강, 임진강, 한강의 하구가 하나로 합쳐져가지고 조석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양에 있던 우키타 히데이에의 군대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 다시 남쪽으로 이렇게 행주 대첩, 행주 산성에서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다가 되니까 공격이 가능하거든요. 왜? 그래서 어떻게 한양으로 들어오는 좋은 선이 이 조강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게끔 만드는 하나의 그게 되는 거죠. 진주 대첩은요. 의병장 곽재우와 진주목사 김시민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말 잘하지. 진주목사 김시민 하니까 그때도 목사님이 있었냐고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 흐름은 뭐냐면 지금 기독교 교회의 목사님들이 아니고요. 그게 뭐냐? 부목군현이잖아요. 그 부가 있었고 목이 있었고 진주가 목이라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있는 성남시 김포시는 기초자치단체에 가장 대응되는 게 뭐냐? 목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길목을 잡았다. 이런 말 잘하죠. 대목 잡는다. 이런 말 잘하죠. 무슨 소리냐면 그 목이라는 게 그만큼 우리에게 좀 익숙한 거야. 사람들이. 양치기 목사 뭐 이렇게 양치기 목자 옛날에 양을 이렇게 떼고 다니는 걸 목동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독교 목사 말고 이 지방행정 목사도 마찬가지라고 우매한 백성들을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있잖아요. 그렇죠? 어린 백성을 끌고 다니는 거는 목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guided politics 정치인들이 백성들을 계도한다. 관리하고 끌어가는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뭐냐 하면 진주 목사 김시민하고 의병장 곽재호가 다시 힘을 합쳐가지고 1차 진주성 싸움에서 호남 진출을 그대로 막아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다 그렇게 한산도 대첩은 서울로 가는 보급선을 다 끊어버렸고 행주 대첩은 거기에서 이김으로서 육군으로 하여금 후퇴하게 만들어버린 사건. 진주성 싸움은 전라도로 못 들어가게 한 사건이잖아. 자 그러면 북관대첩은 뭔데? 사대대첩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고 그 정도의 역사적인 그게 있나? 야 함경도 땅 저거 뭐 아무도 관심도 없는데 그렇습니다. 선조가 딱 그랬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걸로 가든가 말든가 관심이 없었는데 어디까지만 관심이 있었는 줄 아세요? 함경남도 단천까지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단천까지를 안 뺏기게 하려고 근황병을 모으기 위해서 한양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임해군하고 순화군 1972년도에 태어나서 92년 당시에 만으로 20세 한국 나이로 21세였던 광해군이 그때 당시 18살이었거든요. 여러분 광해군의 3살형 임해군을 보내고 임해군만 보내는 게 좀 그래가지고 뭐냐면 순빈 김씨의 아들이었던 1980년에 태어나서 13살이었던 애 순화군을 보냅니다. 함경도 방면으로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광해군은 세자로 책봉해가지고 자기가 혹시라도 납치되거나 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광해군 보고 대신 임금을 하라고 광해군 가다가 이거 좀 뭔가 불안하다 이래가지고 자기는 평양성에서 이래 있다가 제가 말했잖아요 무슨 수원 광교산 전투인가 거기서 완전 개박살 나는 바람에 그렇지 않겠어요? 관군들이 개박살 나는 바람에 그걸 딱 보고 평양에서 나는 의주로 가야겠다고 먼저 도망을 가니까 어떻게 거기에서 이제 나뉩니다. 광해군이 저기 평안북도 자성군 지금 자강도가 있는 곳이에요. 자강도가 자성군하고 강계군이 합쳤다 이 말이에요. 자강도 이렇게 올라가고 자기는 의주로 가고 그래서 어떻게 그 한반도 조선팔도를 이렇게 부채꼴로 해가지고 오른쪽은 임해군 가운데는 광해군 왼쪽은 지 이래가 막 셋이서 나눠와 도망갔다 이거라 어 일본 애들한테 헷갈리게 하려고요. 그죠? 예 그럼 잘 보십시오. 개막오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떻게 돼요? 원산에서 요렇게 요 가운데는 낭림산맥이고 요기가 요렇게 함경산맥이죠. 요렇게 요기가 마천령이라는 요 마천령을 경계로 해서 함경북도하고 함경남도하고 갈려요. 우리가 아는 요기 백두산천지는 여러분 함경남도와 북도의 가운데에 딱 있습니다. 갈리는 곳입니다. 요렇게 내려온다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그래서 뭐냐 우리가 아는 개막오원 있죠. 그게 여기 함경남도하고 북도에 걸쳐져 있어요. 함경남도가 거의 80% 있죠. 개막오원은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보시겠습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위에 평평하죠. 고원이라는 게 이렇게 올라가면 위에는 이렇게 평평하지 않습니까. 고원 그런데 이런 것만 있느냐 요 밑에 보시죠. 우리 국장님 요기를 한번 강조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천지 대한민국 천지 남쪽 사우스코리아 어디에 이런 풍경이 있나요. 이런 풍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북포태산 백두산 칠보산 이런 거 아니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 트레킹 좋아하시고 스키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은 통일은 우리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너무 사진만 보면 미쳐. 장기 못 가지만 여러분 트레킹하시는 분들은 와 이거 뭐 남북 통일만 됐다 하면 그냥 관광 수입이 뭐 아주 굉장하겠구만 야. 이 산에 입장료만 다 받아도 이게 그렇지 않겠지 전 세계적으로 몰릴 거래 지금 북한이 폐쇄적이라서 사람들이 아무도 못 가는데 대한민국이 여기 하면 여기 호텔이 몇 개 들었을 것이며 그래서 또 이런 얘기하면 환경단체분들이 그대로 놔둬라 이러실까 입니까 그렇죠 이런 데 전신에 둘레길 만들어질 거고 굉장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제가 우리 과장님 듣기 좋으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여름에 우리나라가 거의 36도까지 올라가죠. 한여름에 우리나라 36도 그 36도 때 개마고원은 여러분 영상 13도랍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폭염 때 그 기사를 내면 댓글이 이런 게 달립니다. 남북 통일이 시급합니다. 달립니다. 여름에는 다 여기 가있잖아요. 여름에 대신에 여러분 겨울에는 어떻게 되나 자 6.25 때 최고의 그거였던 격전지 장진호수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장진호수에서 싸웠던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미군과 중공군에게 들이닥쳤던 여러분 엄청난 추위 영하 몇 도? 영하 45도 여러분 영하 45도 자 여러분 냉장고에 냉동실이 굉장히 춥죠. 거기에 그러면 다 얼고 그거 하면 한 달 동안 생선 넣어놔도 안 썩잖아요. 그 온도가 몇 도예요? 영하 18도에서 20도입니다. 여러분 영하 45도가 일주일간 계속된다고 생각해보세요. 1950년 11월 말부터 12월 초 사이에 장진호 전투라는 게 얼마나 엄청나게 끔찍했는지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가 장진이라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위에 여러분 바로 위에 여러분 이곳이 어디예요? 예 바로 풍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풍산개 자 여러분 우리 황 작가님 여기에 풍산개를 한 마리 딱 넣어주세요. 풍산개가 여기서 자라던 개예요. 그러니까 한겨울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개는요 유전적으로 뭐라 그래 저기 한국에서 진짜 비인간적이긴 하지만 겨울에 이렇게 매해가지고 바깥에 놔두잖아요. 얘들한테는 그런 건 추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하 4도 이런 거는요. 아유 뭐 거의 이거죠. 저희 풍산에서는 이 정도 추위는 뭐 그냥 이건 추운 게 아닙니다. 뭐 조금 늦가을에 약간 쌀쌀한 이런 날씨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얼어들 뒤질 지경인데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개마구원이 춥고요. 이 함경북도 올라가면 여러분 더 추울 것 가자니 조금만 개마구원보다 따뜻하대요. 영하 한 30도 정도 여러분 뭐 그쯤이야 영하 30도 왜 여기는 의외로 좀 낫다니까요. 그리고 여기는요. 그리고 해변가하고 이렇게 삥 둘러서 이 위가 바로 여러분 두만강이거든 눈물 젖은 두만강 이 두만강 이쪽은 뭐냐면 다 평지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가 요번에 온성군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 옆에가 종성군 그리고 요 옆에 회령군 요렇습니다. 온성 종성 회령 그리고 요 밑으로 조금 내려가서 요기가 이제 북청 그 유명한 여러분 북청물장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요 북청에서 조금 밑으로 여기 요쪽 동네가 뭐냐 길주라고 오는 곳입니다. 옛날에 함경도를 함길도라고 불렀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게 뭐냐 함흥과 길주를 붙인 말입니다. 왜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평안도가 뭐 평양과 뭐예요 안주라는 말이고요. 그죠? 순환공항에 있는 그 안주를 말하는 거 그 다음에 황해도는 뭐야 황주와 해주 그죠? 강원도는요 강릉과 원주 이 말입니다. 경상도는요 경주와 상주 그죠? 충청도는요 충주청주 겠죠. 전라도는 그럼 뭘까요? 전주와 나주가 되겠습니다. 음 그쵸? 그럼 제주도는 뭐야? 그거는 이제 제주도라는 건 제주시를 가지고 통째로 부른 거니까 예 그거는 모르겠고요. 음 이제 파악이 되시죠? 함경도가 어떤 곳인지 북관대첩입니다. 1592년 9월 16일부터 정확히 딱 날짜가 잡아있어. 어 정문부 군대가 처음으로 어떻게 공격을 해갖고 반역자 매국노 국세필위를 잡은 게 9월 16일이에요. 첫 번째 공격이에요. 아무도 공격할지 몰랐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에 가토 키요마사의 군대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함경도 강원도를 벗어나서 서울로 진입 펭귕 2월 28일이에요. 그때까지 정문부는 계속 추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1월달 2월달 무려 6개월간의 대규모 전투를 뭐라고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 북관대첩이라고 합니다. 함경도에서 벌어진 사건 북관이라는 게 함경도라는 뜻이에요. 예 아까 사진으로 본 거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1번 함경도의 면적은 남한지역의 52%입니다. 남한지역 전체에 52% 절반이 넘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여러분들 넓어요. 2번 현재 함경도는 함경북도와 함경남도 그리고 북한이 추가한 행정구역 양강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양강도 양강도 그 다음에 3번 북한에도 강원도가 있어요. 함경도 땅이었던 원산을 북한이 강원도로 편입시켰다. 짤의 함경도는 1896년 이전의 모습이다. 자 여러분 뭘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까 백이성이 처음에 설명할 때 원산이 강원도인데 왜 자꾸 절망 함경도가 원산의 시작이라 그래 뭐야 북한이 강원도로 편입시켰다고 김일세이 지 마음대로 여러분들 원래 조선팔도 원산은요 함경남도였다고요. 아시겠죠. 안녕하세요. 남한이 면적이 약 10만 세제곱 두제곱킬로미터라면 10만 제곱킬로미터라면 함경도 면적은요 5만 2천 제곱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사교과서에 잘 나오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진흥왕 순수비 진흥왕이 여기까지 갔다 이 말이거든 진흥왕 순수비 진흥왕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개마고원으로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어요 못 올라간 거야 여기는 원래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때는 뭐야 짐승들의 영역이야 거기는 그때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평야지대는 사람들의 영역이에요 평야지대는 농사를 짓고 다 개관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산위에는요 그때는 여러분 지금도 안 그렇나 산신령신앙이 있던 때예요 그때는 그리고 이런 저 보십시오 여기도 소백산맥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도요 이게 전부 다 산악지방이잖아요 왜 산악지방으로는 못 가놓고 고구려는 그럼 어쩌예요 고구려하고 백제도 평야지방에서 다 산거죠 왜 뭐 예전에는 그게 나고 호랑이가 살던 지절이잖아 호랑이 영역에 사람이 그렇게 잘 가요 못 가요 여러분들 못 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황초령비라는 게 있고 여기가 마운령비라는 게 있고 여기가 북한산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지역 여러분 여기 파주 적성면 이쪽 지역에 뭐가 있습니까 감악산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확정이 안 돼서 여기 비 5개로 안 들어갑니다 감악산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파주 감악산이라는 곳에 가시면 파주하고 연천에 딱 경계입니다 거기가 감악산이라는 곳에 가시면 비석이 있어요 거기 비석에 지금 마모가 너무 심해가지고 탁본도 안 돼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진흥왕 순수비인데 아니면 진평왕이 나중에 와서 세웠나 그죠 예 그런데 최근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2019년에 글자 3개가 아 2009년에 글자 3개가 판독됐으니 이 이 자 하고요 벌자가 해독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뭘까요 진흥왕 순수비일 가능성이 높아 신라의 최고관등 이름은 뭡니까 파진찬 다음에 뭐예요 이벌찬 아닙니까 이벌찬 이벌이 함께 붙어 있을 이유가 그거 말고 뭐가 있는데요 그죠 그래서 뭐냐 이벌찬 누구를 보내가 다스리게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파주 지역에서는 지금도 비석대왕이라 해서 빚돌 대왕이라는 이상한 산신령 신앙이 발달되어 있어 이게 빚돌 대왕 여기다 빌면은 뭐 뭐라 그럴까 뭐 병이 낫고 뭐 부자가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는 산신령 신앙에 불과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천 가가지고 강의하는데 누가 그거를 질문을 하더라고 빚돌 대왕인데 왜 진흥왕 순수비라고 가리키느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산신령이고요 제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무슨 산신령까지 강의해야 됩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으니 여기 마운 영까지 넘어갔다는 거야 가토 키요마사의 군대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왜 여진족하고 한번 붙어보려고 그래가 만주볼판을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어 가토가 갔습니다 자 여기는 원래 여러분 우리가 세종대왕의 최대협적인 사군육진 있잖아 그거를 어딘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제가 사군이 여기입니다 천지에서 압록강이 출발해갖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신이주까지 내려오죠 여기가 어디예요 강의 한가운데죠 그렇게 보니까 여기서 출발 여기까지니까 강 한가운데 이걸 우리가 익숙한 말로 뭐라 그래요 중강진 여러분 개마고원이 영하 40도일 때 중강진은 영하 몇 도예요 영하 50도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곳이 바로 중강진이 되겠습니다 중강진 그래서 중강진의 뒤쪽이 여진하고 우리가 그 담비와 은을 주고받았던 중강 후시가 되겠습니다 후시 후쪽에 있는 뒤쪽에 있는 시장이다 중강 후시 그리고 어떻게 자성군 왼쪽이 우리가 뭐라고 해야 책문 후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뭐냐 두 가지 두 가지 이 압록강 국경의 시장에 있는데 그 두 개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성 우예 여연 무창이라고 하는 이 네 개가 여러분 지금 함경도 자강도 평안북쪽에 있는 자강도 지역이 바로 사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진은 여기가 백두산이죠 백두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 뭐요 온성 종성 경원 경흥 부령 용성 경성 회령까지를 모두 뭐예요 육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가 김종서 장군이 있었고 여기가 니탄계의 난이 이쪽으로 내려왔고 여기가 어떻게 해야 돼 신립 장군도 원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최강의 기병대를 자랑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쪽 경흥에 여기 서수라 지역의 녹둔도에 누가 있었어요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여기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의 죽을 뻔했죠 예 도병마사 이일이가 막 이상하게 장계를 올려가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일이는 나중에 그 신각을 죽이는데도 좀 거짓 장계에 관여를 하거든 야는 무슨 지보다 후배인에 죽이는데 뭐 있나 봐 지감을 잘못할 때 이렇게 이렇게 살짝 책임을 밑에다 떠는 게 가지고 아주 비겁한 놈인 거죠 이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보면서 내가 그 이렇게 경원까지 이렇게 육진이 돼요 그러면 자 태조가 태조 이성계가 원래 동북면이잖아요 동북면 변마사 아닙니까 그리고 함흥부터 여기 지금 육진 지역까지를 태조 이성계가 반드시 확보해야 돼 자기가 원래 여기 출신이잖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 그 다음 두 번째 태종이 여기서 국경선이 후퇴합니다 왜냐 여기 온성에서요 요 밑에 여기 경선까지 내려와요 야 이 위에 지역이 이거는 춥기만 춥고 특히 뭐야 여진족이 너무 많이 내려오니까 이거 좀 안 좋다 이거 야 차라리 이거 필요 없다 지금 그래요 자 과장님 지금 사고 방식으로 이게 용서가 됩니까 요 쓸데없으니까 여기까지 내려오자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태종 때는 그게 말이 됐다는 얘기야 왜 우리 선량한 백성들이 이렇게 죽느냐 그거는 안 된다 지금 만약에 대통령이 만약에 우리 두망강 하고가 러시아군도 자꾸 내려오고 이라니까 우리 여기까지 물러서입시다 그 대통령 바로 탄핵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거 장난하나 아마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세종 7년 태종 17년까지 일시 회복한 경원물을 용성까지 요기 용성까지 후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도했다 세종 어떻게 돼 후퇴라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세종이 정확하게 얘기해 우리 아버지는 후퇴했지만 나는 후퇴하지 않는다 용성으로 후퇴를 반대하고 33년부터 49년까지 어떻게 돼 김종서 장군 바로 백두산 호랑이 김종서 장군을 시켜갖고 육진을 개척합니다 여러분 쳐들어올다면 쳐들어봐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그리고 어떻게 돼 여기 육진에다가 항상 조선 최정예 기마대를 여기다 놓습니다 그래서 쳐들어오기만 해라 라고 돼 있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갓도 기요마사가 여기까지 왜 올라갔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여진족하고 한번 붙어보려고 자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갓도 군대가 일본 구마모도 일본 구마모도가 여기 요거거든 일본 구마모도 현에 있는 군대로서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 최강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최강군 사령관이면 최강군대하고 한번 붙어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올라가는 아직 한 가지 이유는 말씀 안 드렸어요 저 슬슬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익기섬 지나서 스시물 지나서 쫙 올라가서 어떻게 갓도 기요마사 군대는 오른쪽으로 우회를 해갖고 그죠 고니시 군대가 여기 충주 여기 어디고 충주 탕금대에서 싸웠다고 했잖아 이렇게 우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예 한양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올라갑니다 고니시는 많이 싸우다가 신립한테 조금 당하긴 했으나 그래도 뭐 별 손해 없이 올라왔어 그래 여기서 합류를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기 평양으로 올라가죠 세상에 이럴 수 있나 그래 연안으로 이렇게 돌아왔던 구로다의 군대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신각 장군이 잘 쌓아놓은 성벽 때문에 이정함의 의병대에게 완전히 깨졌다고 했죠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여기 의영창령에서 곽재호한테 맺혔다고 했죠 한 번 더 나가려고 하다가 진주성에서 김시민한테 작살났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조명연합군이 내려온다는 소리에 더 이상 평양에서 못 올라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임진강 건너서 평양에서 가서 이제 의주까지 갈라가는데 조명연합군이 내려온다 이러니까 이제 뭐야 명나라 군대 내려온다 이러니까 못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조승훈이가 여기 와서 붙었는데 조승훈이가 지고는 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니시 군대도 상당히 타격을 입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못 올라가요 더군다나 배후에서 이정함이한테 졌잖아요 그러니까 보급선이 완전히 끊긴 거야 그리고 바다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옥포 당포에서 다 깨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순신한테 식량이 못 올라와 그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여기에서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고 안변으로 갑니다 이 한양 개성을 돌아가고 싹 가토의 군대가 임해군 자바라도 있지만 최강군대하고 붙어보자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이거는 흑백으로 그린고 이거는 칼라로 그린 사진입니다 지금부터 가토 기요마사라는 놈한테 집중합니다 가토 기요마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칠본창 중에 제1등입니다 가토 기요마사 칠본창 제가 지난 시간에 후쿠시마 마사놀이라는 애를 통해서 얘기했죠 칠본창에 후쿠시마 마사놀이를 싸워서 이긴 조선의 소드마스터가 누구? 황진 장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소서행장이 여기고 가등청정 이놈이 가토 기요마사예요 이놈은 뭐야 고니시 유키나게 여러분 소서행장 유키나가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리 올라가서 다 좋아 좋은데 가등청정 이리로 왜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임해군 잡으러 갔다 임해군이 무슨 가치가 있어서 가를 잡으러 갑니까 그렇죠 군대가 움직일 때는 경제적 가치가 없으면 안 움직여요 여러분 농업의 중심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농업의 중심지 이 감경도에 무슨 얼어 죽을 농업이 있어 그 다음 두 번째 인구가 되게 많아요 아니에요 조선왕이 이리로 갔어 가토 기요마사는 모르지만 야 조선왕이 머리에 총 맞지 않고서 어떻게 이리로 가니 어 여기 선조레지 이리로 갔겠지 소서행장 니가 잡아 왜 충주탐금대 전투에서는 가토한테 한번 양보했잖아 못 잡았잖아 그래 소서행장이 어떻게 돼 있어 너희 나와 이 자식아 둘이 라이벌 관계 장난 아니거든 나와 내가 잡으러 갈 거야 하고 올라갔단 말이야 그럼 가토는요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조선 최강군이 회령군대니까 내가 최강군하고 한번 붙어보겠어 그래가 잘 되면 내가 여진쪽으로 갈 테니까 니는 압록가 안에다 명나라로 차 이라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지금부터 임진왜란의 새로운 해석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단천입니다 단천 여기 배꼽 밑에 단전이 아니고요 단천입니다 여러분 이 단천에 왜 이렇게 빨간색 네모 표시를 해놨을까 제가 아까 한 가지 이유를 말씀 안 드렸다 그랬죠 요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토 군대가 단천을 점령하겠다 이겁니다 소서행장은 문신 출신입니다 문관입니다 가토는요 칠본창이잖아 무신 사무라이 출신입니다 얘는 거의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는 뭐 닌자 출신이었다는 말도 있고 이렇습니다 우리 잘 아는 그 닌자 있잖아요 닌자 거북이 같은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제1군 고니시 제2군 가토 제3군 구로다 구로다의 군대가 평양에서 여러분 보시면 그 개월향이한테 아주 농계 비슷한 애가 있어요 개월향이 끌어안고 뛰어가지고 가지 여기 구로다 3군인데 아까 제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얘기했던 고바야카와가 여기 밑에서 놀았거든요 모리 데르모토 이런 데가 다 들어 놀았습니다 가토가 단천을 차지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단천에 목숨을 거는 걸까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 보시면 여기에 뭐라고 단천이라고 한자로 쓰여 있어요 단천이라고 단천이 도대체 뭘까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거입니다 이건 우리 국장님 사진 한 장 찍어주시죠 사진 한 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아마 우리나라 강의 역사상 처음으로 제가 여러분께 공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역사상 처음으로 공개하는 게 세 개가 나올 거예요 그렇습니다 함경남도 단천은광 이왕이 긴 잔 이긴 무슨 소리고 연은분리법 혹은 우리나라 말로는 회취법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회취법은 서양의 성교사들이 이거를 억지로 번역하려고 만든 말이었기 때문에 회취법이라는 말보다는 연은분리법이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전 세계의 여러분 당시에 명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생각한다면 명나라의 화폐라는 건 뭐냐면 은전이었습니다 은전 여러분 그게 청나라 때까지 오거든요 은전이라는 게 그 은전으로서 전 세계의 뭐야 유명한 특산물들을 다 주고 받았어요 예전 같으면 뭐야 비단을 주고 물물교환을 했다면 이제는 은전을 주고 어떻게 됩니까 그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경제가 은전으로 다 도는 거야 저게 뭐야 1. 멕시코 은광이라는 게 아카풀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해변 도시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신대륙의 발견 때문이에요 이게 전부다 신대륙의 발견해서 칠레 쪽 에콰도르 쪽에 스페인의 누구야 코르테스하고 피사로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보면서 포토시라고 하는 곳에서 어마어마한 은광을 해가지고 유럽의 포르투갈 중심의 은광에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쫄딱망해 독일의 은광 이런 게 쫄딱망하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 값싼 은광들이 대거 투입돼요 그러다 보니까 은의 가격이 떨어지죠 은의 가격이 떨어진 걸 다시금 끌어올린 것이 명나라의 은이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냐면 1400년대 후반부터였습니다 1470년대부터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래서 명나라에 자 명나라에서 은 조금 주고 우리나라 물건 비싸게 사갈까요 아니 우리나라 물건 아주 헐값에 사갈까요 아니면 우리나라에 제값 쳐주고 비싸게 주고 사갈까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싸게 그죠 엄청 막 우리나라 아니 우리나라 물건을 되게 헐값에 사드리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은이 안 나기 때문에 이걸 눈물을 머금고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럼 어떻게 되나 은을 개발해 내는 거 지금 우리 뭐야 석유 갖고 여러분 제1차 제2차 오일 쇼크 할 때 우리나라의 제일 과제가 뭐였습니까 석유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그래요 여기 포항 여러분 여기 포항이나 여기 남쪽에 일본 앞에 뭐 칠광구 여러분 뭐 제7광구 노래도 있었잖아 칠광구 이런 데서 원유를 캐려고 했잖아요 근데 경제성이 좀 없고 시추기술이 바다가 너무 깊어갖고 우리가 좀 하기가 일본도 안 하고 있고 지금 한번 해볼까 하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 우리나라 자체에서 은을 캐낼 수 없겠는가 은도 어떻게 된 거 좀 명란해서 인정할 만한 좋은 거 아시겠습니까 할 수 없겠는가 양이 적은 거예요 조사를 해봤는데 양이 적어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김감부리하고 이름도 참 김감부리하고 김검동이하고 둘 다 노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김검동이는 더군다나 왕실직 속에 장예원 노비였어요 장예원 관장한다 노예를 관장하는 중앙관청 장예원 이 말이거든 거기 두 개에서 어떻게 되냐면 그 두 사람이 함경남도 단천이라는 곳에서 은이 좀 난다 그래도 부족하나 좀 난다라고 하는 곳에서 어떻게 되냐면 납덩어리 돌멩이를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10년 동안 왜 여러분들 그 헷갈린 뉴스인가요 그 개그콘서트 옛날에 뭐 인민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라요 하는 그거 있거든 그거에서 뭐냐 하면 저희 인남 우리 공화국에서 10년의 연구 끝에 뭘 개발했습니다 이런 거 하잖아 딱 10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개발해야 됩니다 뭐냐 끓여 어느 정도 불을 끓이면 거기에서 나비 먼저 녹아내리고 아주 제대로 된 은이 재련돼서 나온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은 생산량이 3배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거를 뭐냐 연 은 련 뭐야 재련한다 끓인다 은을 분리해내기 위해 끓인다 이 말이에요 연은 분리법이 1537년 개발됩니다 누가 통치하던 시절에 여러분 여기에 노비의 그 재주라고 사람들이 전부 다 아 저 노비 새끼가 뭐를 알아요 저 다 저거 말이야 면천되려고 하는 짓거리야 저거 다 개사기야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돼 고 아니다 저 두 사람은 큰 재주가 있다 뭐야 밀어붙여 봐라 한 군주가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연상군이에요 여러분 연상군이에요 이 명나라 놈들 제 값을 쳐주지 않고 우리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다니 용서하지 않겠다 이거였어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연상군 때 연은분리법이 있다는 거 여러분 배우긴 하셨어요 공무원 시험에 나와요 한국사능력검정에 나와 안 나온다고 그래 뭐냐 내가 그래서 연상군을 폭군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연상군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연은분리법을 해가지고 은이 폭발적으로 증산되기 시작하자 반정이 일어나 왜 반정이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연은분리법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연상군이 그 은의 모든 수익을 지가 다 왕실 왕권 강화로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왕권 강화로 하려고 그러는데 벼스라치들이 돌았습니까 그 감아보고 있겠습니까 그거를 그래가지고 뭐냐 우리 걸로 하자 이래 됐는데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연상군이 정치적으로 악용한 게 뭡니까 저거 엄마의 죽음이죠 그죠 저거 엄마가 옛날에 사약 먹고 이렇게 피를 토하고 죽었다며 피를 토하고 죽었는데 거기를 반드시 이거를 내 아들에게 전해주라 해가지고 금삼에다가 뱉었다며 금으로 만든 이런 팔 팔 이거 되는 거라 해야 되나 팔을 이렇게 두루마리라 해야 되나 거기에 이렇게 우리로 지금 얘기하자면 팔토시 같은 거기다 뱉어가고 그게 뭐야 여러분 그 소설이 월탄 박종화씨가 지은 금삼의 피라는 소설 아니에요 그게 그죠 자 내가 보세요 그 월탄 박종화 전체 다 읽어보세요 연음분리법이 나오는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아는 연산군의 피해복수는 연산군 제위 9년에 일어났던 일이고 중종반정은 연산군 제위 10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연음분리법은요 연산군 제위 6년에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중종반정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중종반정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일본에 아 자자 어 야 요거 이렇게 연산군 때 개발되었고 그런데 어떻게 너 이래되면 명나라가 야 너 조공 더네 이 자식아 왜 지금 보세요 많이 벌면 세금을 더 많이 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지 못하는게 뭔가요 재산을 많이 내는데 그걸 서류를 누락시키고 뭐 이래 불법 증여하고 막 이래갖고 뭐야 상속세도 얼마 안되고 증여세도 얼마 안내고 대표적으로 뭐 있어 국민연금도 얼마 안내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을 속이면 국민연금이 액수가 내야 될게 떨어지잖아 그 다음에 그 건강보험료도 아마 그죠 누구처럼 건강보험료는 월급 200만원 받는 여러분 직장인이 건강보험이 7만원인데 누구처럼 재산을 다 속여가지고 그 뭐야 재산이 60억인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는 7만원만 내는 놀라운 일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참 우리 마누라면 내가 재산을 잘 모을 것 같은데 우리는 너무 정직하게 내서 이게 참 그러니까 뭐야 정직이 그걸 받는다 얘기라 정직이 비난을 받고 뭐 팔법을 저지르는 기 야 그 사람 능력이 있다 말이에요 이 가치관의 완전 전도죠 자 보시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막대한 조공여구를 걱정하고 혹시 이렇게 되면 뭐야 은으로 사치하는 풍조가 될까 뭐야 중종 때 이걸 자진 폐쇄해버려 개뿔 여러분 단천 은광을 그냥 야 연원분리법 만들었다고 명나라에 소문나면 큰일 난다 어 우리 지금 조공도 힘들어 죽겠구만 조공 더 내라 한다 아니면 명나라가 쳐들어와 이거를 다 잡아먹을 수도 있다 알겠나 그리고 어떻게 돼 이거 놔두면 또 말이야 어린 백성들이 사치할까 봐 걱정이 놀아 중종 진화하지 마라 여러분들 보십시오 중종 때 이렇게 했다는 것이 중종 때를 그린 대장금 드라마에 조금이라도 나옵니까 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자 자진 폐쇄합니다 그 후 조선에서 그 연원분리법에 기술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어디야 함경남도 여기였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여기는 안변인데 여기서 삼수로 올라가고 서수라로 올라가는 가토 군대를 그려놨는데 이 지역이 어딘지는 왜 일본 지도에서 얘기 안하노 왜 저기가 찔리는 게 있거든 여기가 단천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기술자들이 기술자들이 1560년 이후로 대거 일본 시마네현 여러분 독도는 저그 땅이라고 주장하는 그 현이죠 시마네현 이와미 긴장 이와미 은광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조공무역의 비통한 단면입니다 너무나 비통한 단면입니다 국장님 지금 만약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대통령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바로 잘려버려요 바로 바로 탄핵이야 아니 조선전기가 이랬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와미 긴장 넘어가요 지금 어디냐 이와미가 여기입니다 여기 여러분 시마네현 이와미가 여기라고 산음도 이와미라는 석견국 이라는 도를 봤다 임진왜란 시의 외군의 사령관이었던 고바야 까와의 아버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황진장군하고 싸우고 곽재우하고 싸웠던 고바야 까와 있죠 고바야 까와의 아버지인 모리 모토 나리가 여러분 모리 모토 나리라는 사람이 이와미 은광을 소유합니다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소유해요 그 은광에서의 1560년부터 이 연은분리법을 일본이 가져가가지고 어떻게 돼 그 개발한 그 자금으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임진왜란의 조총을 구입하는 막대한 전쟁자금이 여기서 충당됐다고 하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나는 이거 공부할 때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서 이거 공부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이거야 그 중앙일보에 여러분 역사 뭐 사료로 보는 정치인가 역사로 보는 정치인가 쓰는 유성운 이라는 기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발음 잘하셔야 돼요 유성운은 천하의 여러분 친일파 경찰이고 유성운 기자 내 얼굴은 좀 알아요 유성운 기자도 내를 아는데 유성운 기자가 제목을 이렇게 달아서 제주는 조선이 넘었고 돈은 일본이 챙겼다 여러분 우리 왜 제주는 고민 없고 돈은 장사꾼이 챙긴다 이 말이 있잖아요 돈은 일본이 챙긴 거야 여기서 어떻게 돼 오죽했으면 전쟁자금을 댄 두 사람이 뭐예요 여기 여기 제3군 모리 여러분 모리가 여기 있잖아 그 다음에 제6군 고바야카와잖아요 두 개의 군대를 군단을 보냈다고 보내고 어떻게 돼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모리 대수모도 고바야카와 집안에 너무 커질까봐 견제하기 위해서 뭐야 단천으로 진격하는 건 누가 가또가 해라 이 말입니다 가또가 해라 여기 여러분 여기 구마모토 여러분 이 출신이거든 이 가또가 어디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뭐가 이게 여러분 이쪽에서 잡아온 애가 누구예요 경상북도 이쪽에서 잡아오네 여러분 이 삼평이라고 이 삼평이라고 여러분 모르세요? 도자기 일본의 여기 아리타야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쯤아 번에 사쯤아야키 라고 했잖아 도공이 뭐 잡혀가고 이런 거 어쩔 수 없이 잡혀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이런로부터 일본의 부역행위를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시겠습니까 최근에 연구를 통해서 온갖 부역행위에 원래부터 참여했고 자발적으로 일본을 따라갔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 이런 수가 있나 우리나라가 야 됐다 체하라 했는데 어때야 돼 일본에 가서 일본이 이제 세계 무역에 등장합니다 이 연음 분리법을 통해서 이와미 긴장의 여러분 이와미 긴장의 사진 여기 여기 단천시가 여기죠 여기에서 배를 타고 넘어갔던 거 이와미 긴장 이게 중국에서 김치 적을 거라는 논리로 가면 이와미 긴장도 우리 거 아이가 그러면 맞죠? 맞잖아요 우리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이 갈래온 무역을 통해가지고 아카풀코에서 출발해가 어디로 옵니까? 여러분 일본에 이와미 은광으로 오는 거요 그래서 어떻게 아카풀코에서도 아카풀코 멕시코 은산에서도 뭐야 연음 분리법을 써요 일본 애들이 지들이 가서 거기서 땅 사고 광산 사가지고 연음 분리법으로 하니까 멕시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야 그런 것도 있나요 그래갖고 어떻게 돼 예전에는 어떻게 돼 이만한 은이 있어야만 은을 재련해 냈다면 이제는 요만한 은이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그 납속에 있어도 끓여내고 꺼내는 기술이 생기는 거야 은이 엄청 대량 유통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넘어가서 뭐야 포토시 은산에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원주민들이 거의 90% 다 죽었거든 은광 하나 개발하면 그런데 이제는요 원주민이 죽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끓여서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이런 노하우들을 각 은산에 줄 때에 나중에 임진왜랑 끝나고 집권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쪽 애들이 여러분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쪽 애들이 이걸 공짜로 팔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카피라이트를 달라 안 했겠습니까? 그죠? 뭐 해마다 나는 은에 30%를 갖다 바치라는 둥 그렇게 안 했겠어요? 그죠? 그리고 가토오 기요마사가 여러분 임진왜랑 끝나고 나서 벌어졌던 도요토미파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파의 그 전쟁이었던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가토오 기요마사가 왜 이겼을 것 같아요? 연원분리법의 기술자들하고 도자기 기술자들을 다 데리고 갔잖아 그러니까 우수한 무기를 저희들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냐 고니시하고 가토오가 세키가하라에서 싸우거든요 그러면 가토오가 승리하고 고니시가 참수당하는 겁니다 그게 이런 야 세상에 어떻게 그런 스토리들이 있나 여러분 일본은 우리 조선 없었으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었을 놈들이요 그 놈들이 여러분 다시 한번 읽을까? 임진왜란 씨 외군의 사령관이었던 고바야카와의 아버지 모리모토 나리 내가 양자라고 그랬잖아요 소유의 이와미 은광에서의 막대한 자금이 조총을 구입하고 임진왜란의 군자금이 되었다 미치겠다 진짜 그래 어떻게 두 두 아들을 이쪽은 손자지 장손과 삼남을 보낸 거야 이거 완전 보니까 신경질 나지 않으십니까 연산군 때 개발됐고 막대한 조공요구를 걱정했고 사치풍조 만연을 걱정한 중종 때에 자진 폐쇄해버린 그 이후에 그 기술자들이 갈 곳이 없어서 일본 시마네현 이와미 은광으로 대거 넘어갔는데 조공 무역에 비타만 왜 우리나라는 조공 무역을 걱정하고 일본은 조공은 안 받지 있거든 조공은 안 받지 있거든 임진왜란을 보는 새로운 해석입니다 자 국경인 국세필 정말수 민족 반역자 세 명 얘들을 어떻게 봐야 하나 이걸 임진왜란 때 일본에 항복하고 친일해야지 했던 애들이 이 삼평을 포함한 순외라고 부릅니다 일본에서 우리 조선에 항복한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다 항외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좀 항외가 항복한 외군 아이가 아니 뭐 외군에 항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고요 항복한 외군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1589년 정열이 사약받은 사람 몇 명 2천명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예요 동인이 서인을 아주 도륙을 내버린 거죠 송강정철이를 시켜서 그래서 동인대 서인 조식 유성용 이산해 정은신 그 다음에 정온지 그 다음에 정은신 정여립 자결했고 김성일 이덕형 이게 다 동인입니다 여러분 서인은요 이항복 보세요 동서가 갈리잖아 그대고 황윤길 그죠 여러분 황윤길하고 김성일이 갈리죠 제가 지난 시간에 기축옥사의 위관으로 서인의 영수인데 이 서인으로 확 죽여버린 상황이 되겠죠 그죠 내가 정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한음이덕형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동서인이 뭐 이때는 서로 여러분 원수라고 원수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하나 할 때 저 새끼 옛날에 기축옥사 때 그거 아니야 기축옥사 때 아니라고 할지라도 옛날에 저가 할아버지가 뭐 했고 저가 아버지가 뭐 했고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젊아도 사상이 의심스러워 이런 소리 했을 거 아니야 아 요새도 그러고 있는데 옛날에 어땠겠냐고 생기게 관상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는 둥 뭐 저그집 집터가 뭐 반역자의 상이란 둥 아 그런 말 왜 안 하겠어요 여러분 그죠 자 한명기 교수 여러분 한영우 서울대 교수 국사편찬위원장의 아들입니다 한명기 선배의 얘기를 들어보죠 정문부는 일본군과 싸우기에 앞서 국경인의 숙부 국세필을 비롯한 13명의 반역자를 처단했다 우두머리급은 제거했지만 일반 반민들이 반민들이 반정에 참여했던 뭐야 임해군과 순하군을 붙잡아 넘겨준 거에 참여했던 애들은 불문에 붙여 민심을 얻었다 백성들의 죄는 용서하노라가 된 거지 효과는 당장 나타났다 국세필 등이 처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회령의 유생이었던 신세준 등이 군사를 일으켜 국경인을 제거해버렸다 함경북도 회령지역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국경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원래는 전주에 있던 사람입니다 전주에 있는데 기축옥사 때 유배를 당했죠 요즘 여러분 이래 보입시다 서울에서 잘 나가고 있던 사람을 혹은 전주라고 하는 곡창지대의 한 중심으로부터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을 반역을 하지도 않았는데 반역으로 몰아붙여서 저 함경북도 회령으로 보내면 그게 승진입니까 좌천입니까 좌천입니까 그거는 그러면 좌천다 여러분들 드라마에서 아무 생각 안 보세요 남자 주인공들이 이렇게 서울에서 열심히 뭔가를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가 윗사람의 심기를 건드리면 제주도로 저를 왜 버리시는 거면 왜 이런 얘기 안 합니까 여러분 아니 제주도가 우리 생각하고 얼마나 살기 좋아요 따뜻하니 바람 불어오고 뭐 그거가 조금 이따가 오면 되지 이런 생각 안 들어 그런데도 사람들이 길길이 뛴다고 하물며 조선시대에 저 삼수갑산 위에 저기 두만강의 회령의 여진족 바로 앞으로 가라카는데 누가 좋다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래가 뭐냐 국경인이와 국세필이가 어떻게 됩니다 딱 가슴소이 국경인 국세필 정말수 여러분 요 세명이 이름이 벌써 딱 봐 국씨는 뭐예요 양반성씨 아니죠 그 다음에 이름도 봐 정말수가 뭐야 말수가 끝말자를 쓰는 게 여러분 제대로 된 양반이겠어요 끝말자 이런 거 오염될 옷자 더러워질 옷자 이런 거 이름에 쓰겠어요 망할 망자 이런 거 여러분 이게 뭐야 다 중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야 모시던 수령들이 그 고울수령들이 기축옥사에 희생되는 거죠 삼족을 멸하는 대신에 너희는 저 멀리 오랑캐 앞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좌천도 이런 좌천이 없죠 이건 뭐 죽으라는 거지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쵸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죽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저기 한강남 쪽에 분당수지에 살다가 저는 좋아서 옮겼습니다만 이런 줄 몰랐지 제가 경기도 파주로 갔거든요 여러분 파주로 가는 걸 우리 와이프가 지금까지도 좀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 서울에서 먼 건 둘째치고 너무 추워요 여러분들 추워서 정내미가 다 떨어져요 내가 진짜 파주 시장한테 내 미안한 얘기인데요 휴전선 앞에도 별로 불안하지 않아 휴전선 조금 남으면 바로 휴전선이거든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전주에 살다가 물론 소백산 밑에 거기 전라북도도 눈이 많이 와요 겨울에 눈이 많이 와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함경북도 회령에 가면 어떤 느낌 옛날에 무슨 보일러가 있어 뜨거운 물이 나와 여러분들 추워서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와갖고 이 사람들을 용서할 수는 없지만 좀 이해하자는 걸로 보자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야 또 이해할 수 있는 거 뭘 거예요 또 이해할 수 있는 거 임해군하고 순하군이라는 자식들이 천하의 개자식이에요 여러분들 둘이가 어느 정도냐 임해군은 연세 강간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으로 생각합니다 예쁜 여자를 손에 얻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놈이 있잖아 민간에 나가갖고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 순하군은요 얘는 진짜 강간범 정도로 설명이 안 돼요 연쇄살인범이에요 여러분 28에 저기 오죽하면 방에 이제 저 나무판자를 대가지고 방에서 못 나오게 완전히 같은 경우에 요강만 빼주고 밥만 이어주고 올드보이 있잖아요 올드보이 그렇게 생활하다 죽은 애예요 여러분들 순하군이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이 강원도 가서 뭘 제대로 했겠어요 여러분들 강원도 함경도로 가가지고 술 가져와 이래서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랬거든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조선왕조는 끝났다 이거죠 그렇게 하시면 이해 못할 바는 아니라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반란행위를 반역행위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국 이 선조가 함경북도에다 쳐박아놓고 뭐야 저 쳐박아서 별 문제없을 이라고 있었던 선조도 큰 문제였던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근데 이 반역자들 저 위에 쳐박았을까요 그만큼 최강의 기병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력이 최강인데 걔들이 어떡할 거야 차라리 그런 데다 쳐박아놔야 돼 내려오지도 못하게 그리고 거기선 통제를 확실하게 당하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북관대첩의 상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5분 쉬었다가 2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정문부의 북관대첩 오늘 1부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2부에서 더욱 재밌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2부에서